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KBS 여론조사에서도 60% 가까운 시민들이 긍정적 평가를 해주시기 때문에 겸허한 마음으로 그러나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문화, 관광, 생태, 환경, 건강도시의 미래 비전을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경계침체도 가중되고 있는데 지난해 충주시의 투자 유치 성과는 아주 돋보였습니다.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지난해 우리 시가 3조 1천억 원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림 DNA모터스라고 전기 오토바이 시대를 열어갈 그런 회사가 들어오고 또 데이터 센터를 큰 걸 유치했습니다. 네이버의 모든 데이터를 다 넣을 정도의 큰 걸 유치를 했죠. 올해 제일 중요한 건 용지가 없습니다. 저에 대해 산업단지가 거의 다 분양이 돼서 그래서 빨리 산업을 넣을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하고 이제 공장만 계속 유치할 게 아니라 기업이 오면 그 기업을 도와주고 또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신성장 산업을 육성 지원할 PT연구원, XR지원센터, 수소특구, 뿌리산업특화단지 이런 여러 가지 전문성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충주가 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력을 기반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그런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가 충북의 제2도시인데 충주시의 인구는 4년 연속 줄었습니다. 소멸 위기를 피할 수 없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인구가 늘지는 못합니다만 방어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연말에 900명이 태어나고 1800분이 돌아가셨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200여 명 이상이 외지로 유학을 떠났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또 1000여 이상이 떠났어요. 2000명 마이너스 도시가 2000명이 비는 게 아니라 2000명을 받아서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시사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도시가 인구 관리가 되려면 첫 번째 안정적인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주 여건이 좋아서 머물고 싶어야 되고 그리고 페어플레이가 되는 열린 도시가 돼서 터세나 이런 거 없이 열린 도시가 돼서 누구나 와서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자식 낳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4대 미래 비전 문화도시, 관광도시, 생태환경도시, 건강도시 비전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구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원 조성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정작 정부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시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계획대로 될 겁니다. 국가정원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지방정원을 잘 만들어서 정부에게 국가정원이라는 인정을 받는 방법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서 조성해 주는 방법이 있죠. 저희들은 이미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가고 있었는데 지난 대선 때 양당 후보가 국가정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시고 당선이 되고 인수위 과제로까지 지정해 줬어요. 그럼 우리로서는 얼른 해달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뉴스에 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 도시에서 충주처럼 우리도 해달라, 우리도 해달라. 이러니까 정부가 좀 곤란한 겁니다. 기준을 세워서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불리할 것도 없고 또 가던 길이 계속 있기 때문에 가던 길을 계속 가면서 정부가 어느 단계에 들어와서 이걸 할 것인가만 정하면 될 거고요. 2026년쯤 되면 거기에 탄금공원에 국립박물관이 들어서는데 그때쯤 되면 좀 가시화해야 되지 않냐. 국립박물관이 있는 국가정원. 이 비전은 차근차근 잘 될 겁니다. 네, 규제에 묶여있던 댐 주변 개발이 충북의 최대 화두입니다. 이번에 중부내륙지원특별법재정추진위원장도 맡고 계신데 특별법의 기대 효과, 또 앞으로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이 법을 보면 정부에서 중부내륙지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업을 구상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걸려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다 푸는 쪽으로 의지하는 조항이 담겨있죠. 이거 된다면 충주뿐만 아니라 댐 쪽에 대청댐이나 충주댐이 걸려있는 도시에게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우리 충주시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댐 주변에 환경이 보존돼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 리조트 하나, 또 친환경적인 문화관광사업 한두 개, 이 정도에서 서너 개 정도 많아봐야 할 텐데 정부에서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걸 좀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문을 닫고 다 안 된다고 한다거나 모든 걸 다 열고 다 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다 지킬 테니까 그 몇 개 사업만 하게 해달라는 거니까 대화가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리조트, 친환경 리조트, 문화사업, 관광사업입니다. 철도 교통 인프라도 빠르게 확충되고 있습니다. 사통, 발달, 교통망에 대한 기대가 큰데 어떤 청사진 갖고 계신가요? 우선 두 가지 지명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판교하고 김천입니다. 철도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를 가야 되잖아요. 현재 KTX가 이천 부발까지 가고 있는데 거기서 판교까지 직통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말, 빠르면 금년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직통으로 판교까지 갈 겁니다. 판교를 가면 거의 서울이나 강남권을 다 간 거기 때문에 충주가 강남까지 직통으로 45분대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거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김천이 있습니다. 김천에서 오른쪽으로 바로 가면 부산이고 왼쪽으로 가면 거제도죠. 두 군데에서 KTX가 와서 만났는 데가 김천이고 그럼 김천에서 서울을 가려면 제일 빨리 가는 게 어디냐. 충주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 사업들이 차근차근 지금 다 구상이 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이 완성되는 시기에 맞춰서 우리 비전을 준비를 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볼게요. 무술 축제가 폐지됐습니다. 택기원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방향이랄까요? 무술 축제 폐지를 너무 정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폐지가 아니고 무술은 요즘에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관리를 하고 축제는 충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이고 자연환경, 생태환경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잘 가꿔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술은 스포츠로 관리하고 축제는 축제대로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택견이 충주에서 뿌리를 받고 태동한 택견이 무술 축제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자산인 택견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문화 자산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길형 충주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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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